오우 신기해 이게 이게 괜히 매진되는게 아닌가 부산의 명물과 명소를 드려드리는 디비고 낙서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을숙도에 있는 부산현대미술관에 나왔습니다 자 이 을숙도는 철새 도래지로 생태공원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사실 여기가 옛날에 비엔날레 하던 자리인데 지금 2018년 중순인가요? 부산현대미술관에 새로 재관을 했습니다 와.. 동물도 이쁘죠? 벽에 붙어있는 식물들이 실제로 진짜 생 식물들이거든요 부산 하시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오명이 문화의 불모지다, 여기서는 미술이나 음악 같은게 좀 힘들다 뭐 이런 오해들이 있으신데 부산에서도 충분히 이런 문화생활들을 영위하실 수 있어요 여름 여행 계획하다 보면 내 휴가랑 장마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부산을 여행을 계획하셨으면 거의 다 뭐 바다로 계획을 하셨을 건데 그럴 때 참 난처하죠 그런 난처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 을숙도라서 교통으로는 좀 여러분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하단역입니다 하단역에서 3번 출구 내려가지고 버스로 환승해서 오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내부가 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체험할 레인룸 같은 경우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이게 가서 그냥 보는게 아니고 체험이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 사이클로 돌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입장하기가 어렵고요 여러분 레인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손을 앞으로 꼭 걸어다니면 미리 안받은다고 해요 물을 맺혀있는게 한 호가가 떨어지긴 하는데 오 신기해라 완전 안 잔는게 아닌데 아,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피디빈도 안 잔졌죠? 우와 그냥 신기해요 우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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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매진되는게 아니구나 이게 온라인도 예약해야 되는데 어디다 보면 표가 다 나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비 내리니까 보이시죠 비가 엄청 걸리거든요 이 안에 제가 발등도 서있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아 이게 체험하고 싶으면 빨리 이거 온라인으로 예약하셔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저만 젖어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안 젖는데 이게 제가 피디님하고 붙어다니다 보니까 이 센서가 둘이 같이 붙어있다가 한 명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좀 인식을 안 할 수가 있다 하더라구요 아 이 앞에도 또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이게 화면이 두개가 반응을 한다 했죠 이쪽 화면하고 이쪽 화면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걸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넘실렁실 하면은 그럼 저쪽으로 흉 가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서서 많이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요 느낌 삽니까?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으셔서 드디어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2층에 올라가시면 무료 관람이 하나 더 있다 하거든요 제가 바로 가볼게요 이번 전시는 되게 컬러풀하다고 저희 담당 큐레이터님이 1층 레인룸 담당 큐레이터님이 말씀해주셨어요 TV가 함께 하시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셀카봉이 안됩니다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본인들이 형상화해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기계를 위해 노동을 하게 돼서 결국 이 노동의 끝에는 본인의 해고가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보니까 VR처럼 같은데 제가 혹시나 앞서 소개했을 때 여기를 그냥 비 오는데 갈만한 대체 명소인 것처럼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여기는 올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 예매해서 레인룸 부터 예매 카키고요 아 조각이요 큰 조각 안에 작은 조각이 있고 그 구멍으로 우리가 사람이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큰 조각 안에 이게 문이 아니라 구멍이에요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또 작은 작품들이 있고 그 작품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카페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건데 그걸 하나가 다 작가 작품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각으로 보면 되고 입구가 아니고 구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체험형 미술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일단 카메라로 쏙 들어갑니다 우와 오 안에 딱 들어갔으면 처음으로 느껴집니다 신기한 게 이게 작품인데 이 자체가 큰 작품인데 그 안에 또 이런 카페가 있고 제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부산에서 이게 좀 괜찮은 데라고 이게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은 부산이 뭐 문화에 뭐 어쩌고 굶어 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산에만 오시고 부산 현대미술관에만 오셔야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와 자 오늘 부산 현대미술관 어떠셨나요 와 진짜 저는 약간 이 낙서감이 좀 한 번 더 성장하는 거 같았어요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했다 해야 되나 레인쇼 레인쇼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 구조물 자체가 카페가 되고 또 카페가 또 구조물이 되는 막 그런 하 이 운영 미술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진짜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제가 학생처럼 여러분의 이 문화 수준을 고취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TV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